자 여러분 이제 화제를 좀 바꿔 가지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준석 사태의 뿌리 시대가 이제 너무나 이렇게 적흥적이고 찰나적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코앞에 현안 과제들만 다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이준석 사태의 뿌리가 결국은 보면 여러분들 선거 문제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 당시에 당원 득표율하고 여론조사 다르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다 역선택을 한 거 아니에요 역선택이 있었을 것이고 이 여론조사를 제가 볼 땐 선관위가 거의 주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당원 득표율에서는 나경원이 앞섰습니다 40.9% 그런데 이것도 ARS 투표가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공직선거뿐만 아니고 당내 경선 조합장 선거 아파트 회장 선거 심지어는 며칠 전에 여러분들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 학생회장 선거까지 뭡니까 무슨 K보팅인가 해가지고 전자 여러분들 보팅해가지고 학부형의 의혹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 여론조사도 여러분 극히 의심스럽지만 아무 자료를 그동안 뭐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도태우 변호사나 이런 사람에게 제공 안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제가 작성해서 내보낸 거죠 얘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번 여러분 보셨겠지만 주호영하고 조경태와 홍문표는 모바일 투표 득표율하고 ARS 투표 득표율에 거의 오차범위인에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수만 명이 되는데 ARS 투표하고 모바일 투표가 표본집단 1하고 표본집단 2가 거의 비슷해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나경호는 마이너 7.8이 이준석은 플러스 10.92 모바일 투표를 엄청나게 뭡니까 이상했다는 이야기죠 전문가들은 ARS 투표는 그래도 조금은 조작이 힘들고 모바일 투표는 너무 쉽다는 거죠 마이너 7.8이 모바일 득표율 빼기 ARS 투표 마이너 7.8이 모바일 득표율 빼기 ARS 투표 플러스 10.92입니다 이거 다 누가 간장한 겁니까 선관위가 간장한 걸 내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가 무너지니까 모든 사안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 이랬습니까 지난번 국힘당의 대통령 후보 선택 과정에서도 황교안 후보를 일부러 이름 낙선시키는 부분에 대한 아주 강한 의혹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국힘당은 다 깔아뭉겠지 않습니까 당내 경선도 다 뭡니까 손을 댄다는 의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부정 논란 경선 조작 주범은 누구인가 3인의 말 같다는 소리 무슨 짓 안 했다면 왜 각 후보자별 득표율도 공개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때 당내 사정 복잡하다 이런 변명만 한 거죠 정홍훈이 한기호 성일령인가 성일령인가 그러니 이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겠습니까 모든 언론들이 입을 다물고 있고 이 일에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죽도록 싸우기 바랍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그냥 허물허물해져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든 안 하든 제가 오래전에 이야기했죠 지지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지 않는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입니다 문어처럼 되는 거죠 오징어처럼 되는 거죠 보수 지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렸겠습니까 언론들은 일체 언급 안 하죠 그런 이유를 왜 본인들 스스로가 부정선 걸 덮었습니까 선거가 이 모양인 겁니다 이런 것을 다 응호하는데 뭐가 동원됐습니까 여론기관이 동원이 되고 언론들이 다 협조하고 젊은 피니 뭐니 이렇게 해가지고 당내 경선 대선 후보 선정 어느 것 하나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결과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의욕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참 한심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뭐 말을 하다 보니까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사기를 치고 조작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실을 뭉개고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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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